코로나 초기의 가계지원, 재난지원금, 재난지원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최소 1년당 100만원 대비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.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타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.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타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. 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타고 있었음은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.